네 우리 시대에서 살릴 주인공입니다 우리 원장선생님 또 우리 기한교사선생님 우리 하나님 어린이 랩몬티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21세기 2030, 2080을 보금으로 살릴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기한 랩몬트 후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네 우리 함께 말씀 합독 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제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먼저 우리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중남미 집중훈련 속에 있고 마지막 남은 나라 콜롬비아 나라를 거친 후에 귀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선교와 또 우리 후대 랩런트를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목사님 집중훈련 강의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중남미 전체 46개 나라가 진짜 제자와 랩런트리 일어날 수 있는 기한 집중훈련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콜롬비아 사역을 또 하시고 또 귀국하게 되어집니다 목사님 아마 다 콜롬비아 사역 마치고 우리나라에 귀국하는 날 해도 아마 꼬박 이틀 걸려요 그만큼 참 먼 나라거든요 그래서 귀국하셔서 또 이제 말씀 주실 때 중요한 응답 또 우리에게 선교의 메시지 5천 종족을 살릴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귀국할 때까지 계속 좀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를 위해서 우리 장로 기도회가 계속 이번 수요일도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목사님과 또 내년 신년도에 중요한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올에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송도님들 랩런트들도 많이 오셔서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중요한 원내스를 이루고 또 우리 교회가 이걸 통해서 2024년도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장로 기도회 매주 수요 예배 후에 하나올에서 드려지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17일은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한 세 가지로 좀 같이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내년 2024년이죠 우리 예결산 공동의회가 진행되어 주시고요 그리고 직원 임명이 있습니다 우리 2024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중요한 직원 임명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17일에 우리 남녀 전도회가 있습니다 전도회 꼭 기억해 주셔서 우리 남녀 전도회 분들 꼭 참여하셔서 이제 2024년을 두고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주일에 있을 우리 예결산 공동의회와 또 우리 직원 임명 2024년 직원 임명과 그리고 우리 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고 좀 집중해 주시고 또 참여하셔서 우리 하나교회가 오늘 우리 하나님 어디니 집이 이 3, 7, 5천 종족 살릴 시대 살릴 주인공이다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도 많죠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송도님들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정인의 축복에 설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어려운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보금전화는 중요한 정인에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마가보금 16장 메시지 가지고요 5천 종족을 살릴 하나교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세워진 목적이 성교입니다 세계보금화 2, 3, 7, 5천 종족이에요 오늘 마가보금 말씀 읽었잖아요 16장 15절에 있는 대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보금을 전파하라 이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단임 목사님이 지금 중남미에서 중요한 보금을 전파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5천 종족을 살릴 하나교회 비행기 타고 가면 2, 3, 7 나라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 3, 7 나라 외에 아직까지도 보금을 한 번도 듣지 못한 5천 종족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5천 종족까지도 보금을 전하러 가야 합니다 지금 중남미만 해도요 46개 나라가 있지만 사실은 46개 나라 외에 한 번도 보금을 듣지 못한 5천 종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 말씀에도 5천 종족에 가서 보금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론에 저와 여러분이 이걸 위해서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망대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이 망대는 시스템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죠 5천 종족을 보금하는데, 성교하는데 하나님, 우리 힘을 가지고 저 모든 5천 종족에게 보금 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망대입니다 그래서 중직자 이번에 대회에서도 1천 망대를 세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가지 망대를 가지고 중요한 보금운동에 무너지지 않으냐는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를 두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정이 있습니다 7가지 이 여정을 가지고 오직 전도와 성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죠 우리의 여정은 7가지를 가지고 전도와 성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교에도 전도 성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고 또 지금 단위 목사님은 중남미에서 지금 전도 성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46개국 뿐만 아니라 중남미에 한 번도 보금을 듣지 못한 5천 종족을 향해서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를 두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전도 성교의 여정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다다음주입니까 다다음주 우리 동남아 집회에 우리 교육자 장로님 랩런트들 또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필리핀에 그 동남아 집회에 가서 또 전도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전도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 여정이 뭐냐 전도와 성교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5천 종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 이정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중요한 전도 성교를 5천 종족을 위해서 방향을 주시거든요 이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매주 주시는 그리스도의 강단 메시지의 방향 그리스완에 그하는 제자의 방향 그리고 다음주에 주실 우리 강단의 끝 방향 또 우리 전체에 함께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가야 될 방향 이게 이정표입니다 이 이정표가 일곱 가지를 가지고 이 이정표 속에서 들어가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5천 종족을 위해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는 이 일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학교 시간에 5천 종족을 살릴 귀한 응답을 함께 누리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본론에서요 그렇다면 첫 번째 5천 종족을 살릴 말씀이죠 5천 종족을 살릴 말씀이 뭐냐 이 5천 종족은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5천 종족 전체가요 이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성경구절을 우리 어린이 랩몬트들이 외웠잖아요 그 복음을 전가하는 거죠 빠져나올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4절 5절은요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를 섬기라 나 이게 사단의 함정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인간인 피조물인 나를 섬기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인간의 정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정의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나를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를 함정에 빠트려 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죠 그리고 6장 4절 5절은 뭡니까 목표가 뭐냐면 물질입니다 목표가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얼마 전에 울산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한 가장이 돈 때문에 아들 둘과 아내와 본인도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찾았습니다 원인이 뭐냐 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목표가 돼 있어요 물질이 목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잃어버리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 라고 착각하게 만든 함정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여기에 빠져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뭐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혹시 내가 잠시 가난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가난을 말씀으로 그 경제 문제를 이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목표가 물질입니다 이 사단이 파놓은 이 함정에 그대로 다 걸려서 죽는 거죠 거기다가 창세기 11장 1절 8절에 이 사람들 방향이 뭡니까? 성공입니다 성공 무조건 성공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습니다 출세와 성공 그런데 어떻게 되죠? 출세하고 성공하면 더 큰 허무가 찾아오는 거죠 더 큰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사단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5천 종족이 다 여기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해방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이 목표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이 물질이 내 목표가 돼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는 게 아니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돈을 갖고 있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사단의 함정에 빠집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오셨잖아요 혹 부모님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 랩 후대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주님에 놓고 축하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확 다가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게 오늘 만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함정만 해놓은 게 아니죠 이 사단이 덫을 이렇게 탁 쳐놨잖아요 빠지도록 전부 다 여기에 빠지도록 완전히 죽도록 해놓은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12절에 보면요 정치인이 나오거든요 돈이 많은 경제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돈과 성공 그리고 나 내가 똑똑한 거 내가 많이 배운 거 울산에서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그분도 대기업에 다니는 분이더라고요 아주 큰 기업에 다니는 그도 간부급으로 일했던 그러면 그 정도면 대학원 그 정도 나왔으면 성공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끔찍한 재앙이 왔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너무 다비의 답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3장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치인과 성공자들이 다 어디에 잡혀있냐 역술인에게 잡혀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술인 지금 국회의사당에 내년 총선에 당선이 될 건지 아닐지 될 건지 지금 유명한 역술인을 찾아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리고 돈이 많은 경제인들이 불안하니까 점점 역술에 의지해서 어떻게 될 건가 불안하니까 잃어버릴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를 잃어버릴까 봐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몰라요 사단의 덫이에요 성경은 기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냐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와버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면요 지역에 무속인에게 다 잡혀있다니까요 무속인에게 무속인에게 다 잡혀있다니까요 심지어는 우리 총선인들도 유로로 휴대폰으로 점을 봅니다 우리 총선인들도 휴대폰으로 자기의 점개를 알아봐요 지금 이 무속이 2, 3, 7과 5천 종족을 덮어버린 거예요 지금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재앙이다라는 겁니다 재앙이 5천 종족에 덮인 거예요 중남미에 재앙이 덮인 겁니다 지금 이런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보면요 나라도 지역도 동네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를 섬기자 우상이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계속 재앙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단이요 우리 인간을 이렇게 멸망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5천 종족 살릴 말씀 이제는 이 사단이 한 개개인에게 올무로 딱 묶어놓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운명이죠 운명대로 살아가도록 팔자대로 살아가도록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 없고요 팔자 없습니다 젊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5천 종족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오늘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이 성경 얘기가 맞다라고 인정되시면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성경 얘기지만 지금 5천 종족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영적인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영적인 어려움 이 운명 속에 잡힌 사람은 영적인 어려움에 잡힐 거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저희 집에 돈이 너무 없어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나도 죽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5천 종족의 사람들은 물질이 아니에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을 만나서 이 복음을 너무 강하게 얘기해 줬어요 같이 손을 잡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서 이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 돈으로 봅니다 물질로 아니에요 사단 문제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국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죠 어떤 우상이죠? 돈 우상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돈, 돈 하는 겁니다 하면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것 때문에 이 운명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은 돈에 미쳐지지 않았잖아요 주신 것도 감사 없어도 감사 풍요로도 감사 조금 부족해도 감사 이게 우리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늘 짐을 지고 살자는 짐 수거하고 무거운 짐 그러니까 운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천 종족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하나님 어린이집 랩런트들이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복음 전하세요 오늘 진짜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랩런트들이 이렇게 아빠 아빠 잘 들어 아빠는 낮에 나중심이잖아 아빠는 계속 이 돈 가지고 뭐라 하잖아 나는 돈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아 그리고 아빠는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수고하고 달려가는지 너무 불쌍해 이 말 한마디 말해둬요 아빠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빠 예수님 영접해야 돼 이게요 아빠한테 맞는 얘기입니다 왜 성경 얘기잖아요 사람에게는 힘이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빠가 무겁고 수고운 짐을 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전화하면 돼요 이렇게 저는 누구를 만나지 이것만 합니다 이거 다른 거 전화할 거 이거 맞는데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진 게 아니에요 4등전 8장 4절 4절 8절을 보면 이 정신과 마음 문제가요 이 육신의 문제까지 육신 육신도요 너무 염려 걱정 확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데 하나님 모르니까 그럼 이 육신 문제 속에 막 잡혀가는 겁니다 이게 운명이에요 거기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요 이 땅을 사랑하는 배경이 있거든요 이 땅을 사랑하는 그 배경이 지옥입니다 제가 우리 옆집에 얼마나 싸고 있는지 막 한날은 문을 두드리면서 아저씨 살려달라는 거예요 왜 살려니까 옆에 있는 아저씨가 칼 들고 아내 죽인다고 경찰 부르지 무섭잖아요 무섭잖아요 바로 옆집에서 경찰 부르지 그래서 일단은 문을 열고 옆집에 가가지고 일단은 아저씨 진정시키고 이러시면 안됩니다 아저씨 목소리는 떨렸어요 내가 떨었기 때문에 아저씨 이러면 안됩니다 제가 무릎 꿇었다니까요 무서워가지고 제가 무릎 꿇어가지고 아저씨 이러면 안됩니다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4시간 설득했어요 물어가지고 나중에 막 일어나지 못하겠는데 아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내려놓으시고 이제 그래 두 분이 어쨌든 화해했거든요 근데 아 거기에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더라고 두 명 그 집이 좀 죄송하지만 이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한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어디니 집에 부모님들이 맨날 돈 때문에 싸우고 찌지고 뽑고 하나님 없고 성공 출세 저는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하나님에 보내면 일반 유치원보다 이게 떨어진대요 아 진짜 내가 그래가 아 그 보고 말면 최고 서밋입니다 보고 말면 영어 종복해요 어려운 토플 종복합니다 저는 토플 580점 받았거든요 근데 580점이란 거는 굉장히 높은 그겁니다 토플 보금 때문에 그리 된 거예요 자 우리 하나 서미스쿨이 있거든요 하나 서미스쿨 더 보내셔야 돼요 보금교육 왜 그랬냐 사단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여기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제 근데 제가 이렇게 가정가정 보금전화를 가보면 이렇게 변해있는 가정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는 안 믿으니까 근데 너무 죄송하지만요 딱 하나더라고요 돈이더라고요 돈 진짜 돈에 미쳤어요 이거는 내가 성실하게 조금 풍요로울 수도 있고요 또 시기적으로 조금 힘든 시기 있습니다 제가 라면을 좋아하니까 라면을 끓여 먹고 왔거든요 저녁때 집에서 난리 나는데 라면 끓여 먹고 왔는데 옛날에는 라면 끓이면 풍요로웠어요 양이 많았어요 요즘 그냥 세 젓가락 먹으면 끝 얼마나 줄여놨는지 뭘 아낀다고 사람들이 전부 눈에 보이는 거 돈돈합니다 그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덕과 올무입니다 저는 이런 가정 많이 봤어요 우리 하나의 성대님들은 여기 알미디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없으면 또 그 시간대 속에 가면 되는 것이고 있으면 세계보험하는 것이고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죠 누가 보금 27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23장 20절 보면 우리 후대 문제에요 우리 후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했거든요 우리 후대들 우리 후대들 우리 후대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후대들이 똑같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이 덕과 이 올무에 또 죽게 되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5천 종족이 다 여기 잡혀 있어요 중남미 46개국 외에 5천 종족이 다 여기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는 게 뭡니까 요한보금 1장 12절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돈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돈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 변치 않아요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울로 나를 인도하고 있는 거 변치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나의 망대가 되고 여정이 되고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돈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돈 걱정 절대 하지 마십시오 사단 때 완벽하게 속는 겁니다 있으면 감사 없어도 감사 내가 사단은 속지 않겠다 이게 오천종적 살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후대를 살리시고 우리 2, 3, 7일 어린이집 또 하나님 어린이집 썸미스쿨 집중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보험으로 자라고 했다 성공하고 돈 말 벌고요 결혼해가지고 먼저 옵니다 영적인 문제 어느 날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남편도 죽고 누가 승리하는 거죠 사단이 승리하는 겁니다 대학원 나오고 대기업 다니면 뭐합니까 그래야 된다니까요 저는 보험 전할 때만큼 너무 힘이 나더라고 다른 말 할 건 뭐 있어요 교회 나오라 어쩌다 저쩌다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으나 이 얘기만 하면 돼요 성경 얘기잖아요 성경 구절 아닙니까 성경 얘기잖아요 우리 하나교회는 이 얘기로 오천종적 살릴 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 딱 붙잡고 오늘 우리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아빠들 계시면 오늘 영접기도 하려 했어요 다 데리고 나가셨건네 근데 우리 하나님 애가 우리 랩몬터가 꼭 아빠한테 얘기해 주세요 진실로 그럼 아빠 알아들어요 우리 아빠가 아버지가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빠가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해요 이걸 전해라 우리 아이들이 전하면 제가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자녀가 얘기하는 건 들으니까 그리고 듣고 보니까 맞거든요 아빠 지금 많은 연예인들이 마약하잖아 아빠 알아 듣잖아요 그리고 아빠 동료들 매일 술 먹고 돈 걱정하잖아 맞잖아요 근데 다 여기에 잡혀있다 보금을 설명하는 겁니다 오촌종족을 살릴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촌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뭐해야 되냐 오촌종족을 살릴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단일 목사님 지금 중남미 사육종에 계십니다 중남미 46개국 살릴 오촌종족 살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들 부활 메시지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 끝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거 그냥 우리 예수님이 헛소리하고 가셨겠습니까 마태보금 28장 16절 20절 모든 민족에 가라 모든 민족 오촌종족에 가라 오늘 마가보금 16장 15절 18절 온 천하에 다니며 보금을 전파하라 이게 뭡니까 오촌종족 사도행전 1장 8절은 뭡니까 땅 끝까지 중남미 땅 끝까지 이게 오촌종족 살릴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2, 3, 7 오촌종족을 치유하고 서미스로 우리 후대들을 이 3대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잖아요 2, 3, 7 오촌종족 살리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오늘 마가보금 16장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게 낫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한테 우리가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라 명명할 때 귀신이 나갑니다 그게 여기 성경에 그냥 말씀 주셨어요 이거 그대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세계보험할 수 있는 서미스로 만드는 거죠 우리 하나교회는 이렇게 해서 선교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촌종족을 살릴 사명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기한 다른 목사님이 이 사명 가지고 움직이는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촌종족을 살릴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오촌종족을 살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기고 또 시스템이죠 다른 말로 하면 망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망대를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지방 소멸은 이미 현실화됐습니다 서울특별시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모든 한국에 있는 지방들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다민족 그리고 TCK 이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방이 소멸되는 이유는 TCK와 다민족들이 채워나가요 이제 5대5 비율로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반드시 이 준비해야 돼요 대구가 소멸됩니다 그런데 대구를 살리는 길은 이제는 다민족과 TCK가 함께 가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걸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민족이 많고요 TCK들이 많아요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야 됩니다 다민족이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인구를 줄이고 다민족과 TCK로 채우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게 이정표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이런 단어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지금은 다민족과 TCK를 우리 교회에 채워야 된다는 게 이정표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단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의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향이 나온 거예요 반드시 대구는 지방 소멸입니다 대구는 다민족과 TCK로 채워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는 다민족과 TCK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 방향에 준비를 해라 5천 종족을 살릴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이를 두고 우리 아이들을 지금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5천 종족을 살릴 랩런트를 파송해야 되겠죠 랩런트 파송 랩런트 파송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릴 파송 우리 다민족 중족 중직자 그리고 교육자 TCK 파송해야 됩니다 어머니 어머니 나라에 어머니 나라에 아버지 나라에 다시 파송해라 준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일본 성교로 시작했고요 지금 우리 단위 목사님 중남미가 있죠 우리 교회가 중남미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칠레를 비롯해서 최초로 중남미에 우리가 전도집회하고 오셨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 단위 목사님이 그 중남미 제자들 지금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못 바꾸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 이거 합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이거 합니까? 말씀에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아닌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데입니다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너무 똑똑한 사이 문중인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 가지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따라가는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원로 목사님 그래서 지금 다녀올 수 있는 그 중남미가 지금 단위 목사님이 집중훈련 46개국 내년에 중남미 40일 집중훈련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오천종종의 파송 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준비하기를 또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준비죠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24 25 영원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일을 두고 24 25 영원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준비예요 우리 하나교회는 지금 이런 준비를 해놨고요 이제 딱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민족 교육자가 이번에 안수받았습니다 박여한 목사님이 파나마 시민권자예요 한국주민등록증이 없어요 파나마 시민권자 중남미 시민권자 다민족 교육자가 세워졌고 지금 중남미 현장에 통여하고 있습니다 이거 축복 왜 무슨 축복 혹시 여러분들 뭐 돈 달랑하고 있습니까 왜 다른 교회 없는 그거 하고 지금 너무 옹뚱한 사단이 주는 생각 속에 잡히지 않기를 주님으로 촌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이걸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전부 5천 종족 가서 살릴 후대들이에요 조금만 지나보세요 10년만 지나면 이 아이들이 5천 종족에 흩어져서 살릴 아이들로 준비되고 있다니까 우리가 이해를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또 주님으로 추천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5천 종족 살릴 교회예요 우리 어른 원로 장로님 또 우리 은퇴장로님 또 은퇴명예 권사님 또 우리 천밑대 탱화부 렘너드까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다 5천 종족을 살릴 1천망대를 준비하자 모든 중직자분들 모든 교육자분들 모든 성도님들 모든 렘베들이 하나 돼서 1천망대 준비하는 거다 왜? 5천 종족을 살려야 됩니다 마가본 16장 15절 18절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들 이게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이 사명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지금 내가 돈이 없다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돈 없는 나를 통해서 5천 종족 살 것이다 내가 조금 무식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룬 거예요 오늘 전도학교 등하는 참여한 모든 우리 하나님의 성립 다른 생각 절대 버리기를 주림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5천 종족을 살릴 교회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뜰이잖아요 이방인의 뜰 마음껏 준비하자 우리 교회는 이방인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다 그리고 아이들의 뜰 우리 어린 랩런트부터 준비시킨다 왜 2030 2080 2080 을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뜰 기도의 뜰 이거 있는 교회다 그래서 5천 종족이 우리 하나교회에 오면 그냥 이 세 가지 시스템 속에서 응답받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우리 꼭 랩런트에게 부탁합니다 언어 한 가지는 해라 제가 우리 랩런트한테 물어보니까 저기 랩런트는 일본어 한다 하더라고요 잘했다 했어요 일본어를 철저하게 해라 왜냐 일본 나라 안에 5천 종족이 있어요 일본 나라 안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일본 나라 안에 5천 종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어를 해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요 5천 종족 때문에 하시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